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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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수를 보실 때마다 방송을 통해 또 만나실 때마다 자랑스러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고 여린 소년이요.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이제 또 연기자로서의 변신을 끼얹고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김나연 양이 나올 때 우리 오늘 또 정동원 군의 팬분들께서 막 한마음으로 또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같은 아주 국민군이니까 모두 우편 우편이 계속 물론 없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우리 다연 양 팬분들도 그 핑크봉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일부러 우리 동원분의 팬분들이 초록색만큼을 막 튼지 않았어요. 우리 다연 양을 배려하느라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고 함께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 출연하는 자주 분들에 대한 무대에 함께 지켜주시는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점이 많은 다수라 얘기가 길었습니다. 얼른 만나보고 싶으시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 축자 정동원 군.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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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